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이청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무한형경에 있는 개발용 토지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무한군 형경면 오류리, 현북 장로교와 삽다리마을 초입에 있는 삼거리, 부근에 있는 두필지로 구성된 토지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보시는 무한공항고속도로 무한톨게이트에서 바로 해제로 가는 우회전하시면 바로 송마로, 지금 보시는 곳이 용정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시면 올봉로 도로의 봉오제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형경 소재지로 가고 우회전하시면 지금 보시는 도로에서 우회전하시면 약 1.5km 정도에 있는 그러한 삽다리마을 해관 앞쪽에 있는 삼거리 부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바로 현해로의 2차선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삽다리 삼거리 부근의 모습에 상가가 있는 지역이 되어 있고 이곳은 괴갈리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바다가 있으며 뒷산에 산도 있고 또 주변 마을 초입에 있어서 조용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우리 수퍼의 모습에 있는 지금 보시는 곳이 오륵길에 바로 도로의 외변에서 약 60여 m 위치에 있는 두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완만한 경사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어 있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두필지 하필된 지금 지용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바로 현해로에서 하살표 방향 오륵길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마로, 지금 보시는 용정교찰에서 봉오 삼거리 현해로 삽다리 삼거리 깜박거리는 이츄 부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현해로 좌측에는 현경소저지로 가고 올봉로 봉오제 삼거리가 되어 있고 바로 지금 보시는 2차선 도로가 현해로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현경소저지에서 현경 북초등학교로 가는 현해로에 현북 장로교가 있는 삽다리마을 앞쪽에 현해 삼거리 우리수포와 삽다리버스 승강장 부근에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삽다리마을 주변에 지금 상가들과 또 삼거리 버스 승강장의 모습 코너의 이모조모를 지금 주변의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약 60여 미터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괴갈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토지입구의 오릅길의 모습에 지금 입석이 있는 표지석의 모습과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밭이 지금 양쪽에 토사를 방지하는 물매로 잡혀져 있는 그러한 도랑이 구성되어 있는 잘 정돈된 그러한 밭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완만한 경사들로 되어 있어서 또 뒷산에 산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의 총 면적으로는 1,487평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부동산은 현행으로의 삽다리 3거리에서 마을 방향으로 약 60여 미터 지점에 오릅길에 좌측에 접해져 있으며 대형 차량도 오나리 진출입이 가능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관리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금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지만 군초로 했다가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 부지로서 저가 봐갖고 복지센터나 종교시설 또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소형 창고를 건축하싶은 최적의 위치가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무한과 해제간 송마로에 용종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의전 올봉로에 봉오제 삼거리에서 우회전 현해로로 약 1.5km 지점에 있는 삽다리마을 삼거리 부굴에 있는 그러한 두필지로 구성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번호나 물건 제목을 클릭하시면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무한형경에 바다 근교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건축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저우 부동산 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 한 해 동안도 다양한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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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